자, 띜블베리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띜블 위드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띜블베리를 따야 되는데 따기 위해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케이크 파는 데서 여기가 원래 케이크 점이었지 아, 그게 힌트인가 보다. 원래 여기가 진공간 파는 데가 아니라 원래는 케이크 파는 데였으니까 띜블베리를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을 수 있겠네. 아, 얘가 바로 띜블베리 파이를 만들었던 애였어. 자, 띜블베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요. 하 얘가 글러브를 주는구나. 여기에 곰을 쫓을 수 있는 것까지 하면 완벽하네. 아 여기서 힌트가 바로 이쪽에 있었군. 이제 다시 가봅시다. 띔블베리를 채취하러. 여기죠? 글러브를 이용해봅시다. 베리를 추출하는... 베리를 추출하는 성공했군요. 그 다음에 케이크를 식당에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겠죠?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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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도로레스! 아, 카운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여기 파이도 파이도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룹들. 지금 필요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지금 필요하지 않아. 아마도? 파이를 만드는데 무슨... 다 부수는 소리가 들려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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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캐주얼 무대에서 그냥 시작할 때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변호사한테 주고요. lot물만 있겠단기도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것만 하면 되는군요. 이제는 마지막에 무덤에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빠 유령을 통해서 포탈을 열었었는데요. 그전에는 호텔에 다시 가봅시다. 펜트하우스로 올라간 다음에 펜트하우스로 올라간 다음에 펜트하우스도 못 올라가게 하네. 펜트하우스도 못 올라가게 하네. 펜트하우스로 올라가게 하네. 펜트하우스로 Nag Пример 펜트하우스로 펜트를 펜트하우스로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로 어떻게 내 가 펜트하우스에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Book! ne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케이크를 다시 갖고 와야되나? 케이크를 다시 갖고 와야될가? 케이크를 다시 갖고 와야될가? 케이크를 다시 갖고 와야될가? 케이크를 다시 갖고 와야될가? hotel I know there's a way you can visit your dead relatives if you have the spell book and offering left for the dead that is I don't know how the spell worked exactly but I know the secret room smells really nice see you soon Virgi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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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t up in there they never even met in the book version the doors are close shut you can't go to the penthouse that's weird I swear I push the penthouse button must be broke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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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button to call the elevator 그 elevator isn't on this floor company thank goodness you're back so clara do you know how you died i was dancing at the hotel ball with my husband and then i felt a horrible pain in my side and i woke up dead 저의 호텔은 또,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기억나는 소리가 나면 죽는 것 같아요. 저는 모두 죽은 호텔에 죽는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러고 싶지 않나요? 그 첫 50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새로운 관계를 출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재미없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새로운 인vention 이예요. TV! TV? 오, 뤠가 TV쇼를 좋아하는구나. 리치 앤 쇼핑. 그 쇼우가 너무 웃겨. 아, 뤠가 TV쇼를 좋아하는구나. 리치 앤 쇼핑. 뤠가 TV쇼를 좋아하는구나. 리치 앤 쇼핑. 뤠가 TV를 보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구만. 그러면... TV가 10층에 어디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으니까 그 TV를 켜서 10층에 분명히 엘리베이터 앞에 TV가 있었으니까 그 TV를 틀어서 얘가 좋아하는 프로를 틀면 얘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고 딜러리스가 펜트하우스에 올 수 있겠네요. 아, 이거 복잡하게 꼬아놨구만 얘가 좋아하지 않는 프로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나올 때까지 이것도 아니고 이거네, 제가 좋아하는 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소리가 들리도록 아, 그렇게 하는구나 자, 이제 딜러리스가 펜트하우스에 갈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왔고 아, 이것도 또 다르네요. 캐주얼에서는 그냥 이 책이 여기에 그냥 놓여있었고 그냥 바로 포탈이 뚫려있었는데 여기서는 저기다 책을 올려놔야 되나 보군요. 여기다 올려놓을 책이 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죠, 북오브데드 재단에 올려놓아라 이런 얘기가 이미 여기 써있고 그 다음에 또 살아있는 오브젝트 방문한 곳 근처에 있는 살아있는 오브젝트를 또 놓아야 된다. 꽃을 갖고 왔잖아요, 그 묘체에서 그러면 책하고 꽃을 놓으면 된다라는 걸 쉽게 짐작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얘가 꽃을 갖고 있고 그냥 만난 다음에 서로 메인스트리트에서 만난 다음에 책을 얘한테 주고 그리고 이거 호텔로 간 다음에 펜트하우스로 올라갑시다. 1. 2. 2. 3. 4. 6. 11. 11. 12. 13. 여기서 책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꽃을 올려놓으면 될 것 같네요 책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기억으로는 포탈이 열렸었는데 위령이 올라가서 책을 읽어보죠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자 위령을 통해서 책을 읽읍시다 스펠을 올려놓으면 될 것 같네요 스펠을 올려놓으면 될 것 같네요 최절모드에선 그냥 클릭하면 갔는데 여기서는 무슨 스펠을 또 읊혀야 하는데 이 위령이 읊혀야 되나봐요 아 이제 열리는구나 드디어 포탈이 열리고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이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고요 아 됐다 이제 오자 유언장 낭독이 있겠군요 아무것도 이제 남겨지지 않았죠 가족들한테 이 안쪽으로 모든 스펠을 올려놓으면 될 것 같네요 아 네 아멘 아멘 아 아멘 quiet please to the amalgamated holdings corporation what and that all of thimbleweed county be plowed under and a giant server farm be built in its place you gotta be kidding what? oh my dog likes farms the destruction of thimbleweed county will begin two days after verifying this will and testament oh and this last part in tiny print Dolores gets a pilotron 3000 t-shirt this is as much as you'll ever get from pilotronics Lenore gets nothing, Franklin gets nothing Doug gets my ceremonial zinc plated shovel yippee well good day, I'd better pack now here's your zinc plated shovel, Doug and your t-shirt Dolores, enjoy well I never come along Peter and Chucky, we're leaving 6자, factory casual mode is here from here we go it was a little bit of a thing but it's easier to say something is very wrong here I need to get into the factory and see if I can figure out what happened to Uncle Chuck 팩토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 저번에 할 때는 열쇠를 찾는 게 고생이었는데 이제 열쇠가 어디 있는지는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캐주얼 모드만큼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고요. 열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서 고개를 돌릴때 딱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제가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캐주얼에서는 바로 고개를 돌렸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죠. 누가 대신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이프리 퍼스트 세이빙으로 전화번호를 보면은 은행 5770입니다. 여기에 전화를 합시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되죠. 얘를 얘를 최대한 주의를 분산시켜야 되는데요. 저한테 먹힐 만한 얘기를 해야 되요. 5770 번호를 적어놔야 되요. entrada 피자에게 피자 주문 glob. 피자 주문 나을 아 특정 지역에서 전화를 해야 되나? 소리가 나는 것으로 2번, 3번은 답이 아니고 분명히 1번인데 특정 장소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 것 같군요 옵신 칼라, I'm your friend 옵신 칼라 이게 무슨 말이죠? 단어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나는 너의 뭔가 음란한, 조속한 내방자다? 뭔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뉘앙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전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군요 어떤 티비 소리를 틀어놓고 하던가 그러면 모닝사운드, 뭔가 신음소리 같은게 들리는 곳으로 호텔에 가서 티비를 틀어놓고 네, 9층에 가서 타고, 그러면 다가오고 다가오고 고우를 틀어놓고 이제는 눈으로 틀어놓고 고우를 틀어놓고 そう이게 다가오고 다가오고 약간 잘 안될 906호 였습니다 티비를 틀어 놓은 다음에 이 채널은 스타디크입니다. 다른 채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채널은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입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이스피럴 하이징스 하이스피럴 하이징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왠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알라로 노이즈라고 했는데 그리고 시름소리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 돈은 우리의 손이 있습니다. 누구 있는지? 아, 아닌가? 다른 소리가 어디 날만한 데가 있나? 어디 소리가 시끄러운 곳이 있었나? 고양이 소리 안녕하세요, safely first savings, YOUR money is.. IS ANYONE THERE? yes, I'm.. NO, YOU'RE NOT. THE OBSCENE CALLER MAKES A LOT OF FILTHY NOISES AND MOANING SOUNDS! NOW, GOOD-BYE! 이럴 수 있는 팟! 이제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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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진짜 잘하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TV 소리는 아닌가? 한 차량씩 다 해봐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아, 티비 소리로 하는 건 아닌 거구만 아, 그러면 전화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가? 광대가 전화를 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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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녕하십니까 ? 육회로 아 백 riv 일은 아닐테고 소음이 그런 나는 뭐 시름소리 같은데가 나는 공간이 어디에 있었지? 그럴만한 데가 소음이 소음이 아 캐주얼해서는 그냥 열쇠를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선 열쇠 얻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네요 아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흠 흠 흠 네 왜 이렇게 너한테 전화가 왔어? 이런 싱싱한 전화번호가 웃겨있어 어떻게 도와줄까, 에드몬드? 안녕, 미스터 엘팔로 빨리 돌아올게, 에드몬드 왜 이래? 그녀는 왜 이래? 은행 안에서는 전화가 안 되는 건 어디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타자기 소음은 안 되는 거죠? 설마 안되는거겠지?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누가 특정 한 애가 전화를 해야되는건가? 아니면 특정 장소에 가서 하는건가? 특정 장소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얘가 전화 걸면 소용이 없잖아 근데 얘가 열쇠를 갖고 와야하는데 하... 안되는데... 사람의 문제는 아닌거 같고 그러면... 사람의 문제는 아닌거 같고 그러면... 사람의 문제는 아닌거 같고 그러면... 다른 방법은? 하... 여자의 문제는 아닌거 같고... 다음은... 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세이플리 퍼스트 세이빙스 누구 있나요? 예스 아니, 너는 없어요. 이제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었군 아 얘가 모혼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옆에서 계속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아 얘가 전화도 할 수 있지 생각해보니까 보타를 타고 다시 가서 오케이 분명히 전화도 할 수 있었을걸 메인 스트리트로 가서 은행에 들어가 있읍시다 그 다음에 가까운 데로 12층으로 내려갑시다 얘는 아무 방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서 전화기 좀 빌리지 얘는 전화기를 쓸 수 있어요 1.5층으로 내려갑시다 1.5층으로 내려갑시다 돈이 우리의 손에 있는 누구 있나요? 자, 월 월 이건 먹힐 것 같다 너 또 너? 월 너 너처럼 말이야 근데 난 정확히 모르겠어 월 월 난 거의 확실해 너 이젠 똑같은 색으로 월 월 넌 너 넌 했구나 자, 이제 돌아서는군 자, 얘를 바꿔서 키를 얻고 완벽하군요 자, 이제 열쇠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럼 으로 팩토리로 가서 열쇠로 문은 열죠 소녀